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것은 무엇인가 어 저번에 먹던 뼈다귀와 김치찌개 저번에 먹던 겁니다 김치와 파김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파김치 별론거 같아요 아 닫아 닫아야겠다 아 이거 닫아 냄새가 아주 안좋아요 제가 원하는 맛의 냄새가 아니에요 배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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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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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는 뭐 딱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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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승방이죠 욕방은 합니다 감사합니다. 핫도그 마음불편해요 무지개 없어서 고춧가루 아 뜨거운거에요 차가운거라 아 머리 진짜 잘라야겠다 언제 자르냐 너무 덥스럭해졌어 아 자세를 놓아보자 아 이건 좀 불편한데 아 해요 글쎄요 덥다 아 666번째 고맙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세면은 연기 같은게 안잡히는구나 아침 점심까지는 하겠죠 되게 빨갛게 나온다 райald은 양은 에mu 메이플 말랩 찍어 메뉴 꼭 나도 생각하면 되겠죠 저 템 세팅 안받고 있어요 저 어디 안 아픕니다 어 템을 바꾸고 싶다 방향이 아주 맘에 안듭니다 두뇌 쓰면 가능하긴 한데 플레이 가능한데 간단하네 생각보다 요 위에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멀리 여기를 찍으면 되는거니까 저거 가져오면 되는데 저거 가져오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33.3% 올리기 오늘 좀 피폐해진 것도 있긴하지 방송 끄고 나서 방송 켜고 나서 끌 때까지 까진 괜찮다고 치면 그 뒤가 문제긴 한 것 같아 그 전에 그 전에 방송 켜기까지가 너무 오래걸리는 것 같아요 흠 신박입니다 왜 녹방이라고 물어보는거지 왜 녹방이라고 물어보는거지 흠 흠 아 유튜브에요 물리비를 뚜 빠질 수 없는 호known 아 이거 뼈닥이 없었어 뼈닥이 어제 다 먹었어 감자탕 3일 먹었어 저 남들 자는 만큼 자죠 해 먹는 거 있고 만들어 먹는 거 있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이거 보이나요 샌드위치 햄 참치 샐러드 샌드 햄 참치 샐러드 샌드위치 햄 참치 흐아 음 깔끔하게 잘 먹었고 아 김치 하나 더 안 먹었네 아 아 이거는 그저 거짓말 뿐이었고 어우 덥다 노래 끝날 때 됐는데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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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깜쌉 고맙습니다 깜쌉